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고 하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미친 듯이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ai 반도체 칩이 가져오는 그런 미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가 얼마 가지 않아 추론하겠다. 얼마 전에 이야기된 테슬라의 오나인 앨런 머스크는 내년 말 정도 되면 인간 추론을 능가할 그런 ai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황당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열풍에 불을 지핀 미국의 제일 가는 반도체 사인 시가총액의 한 2조억 원을 넘어선 엔비디아의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은 5년 정도 되면 인간보다 더 많은, 더 잘 스마트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현실화될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3년 정도 더 당긴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여러분들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소개해드렸는데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1년마다 10배 정도로 뛰는 겁니다. 1년에 10배면 그 다음에 10배면 100배가 되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산 능력이 뛰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같은 걸 입력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키게 되면 빠른 시간에 멈춰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사히 단 10백, 천만, 심만, 44만 2천 테라인데 테라가 1초당 연산 능력이 1테라가 1초에 1조 번 정도의 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테라라는 기준이 그냥 폭발적인 계산 능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그럼 직업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없어지겠냐? 새로운 직업이 또 얼마나 등장하겠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큰 그런 테크 기업들 차세대 LLM 대규모 언어모델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대화형 AI 생성형 AI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그런 AI 모델을 LLM 대규모 언어모델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라든지 오픈 AI사라든지 미스트랄 AI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버전을 올리죠. 채치 pt 3.0 채치 pt 3.5 채치 pt 4.0 채치 pt 4.5 이런 식으로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그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AI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테이프 컷팅을 한 회사가 오픈 AI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메타 메타는 그 모델을 라마2라고 그렇게 하죠. LLM 모델을 오픈 AI는 채치 pt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게 다 그 회사의 고유한 그런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자주 써보시는 분도 많이랄 건데 저도 일하면서 채치 pt도 자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그런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과 메타 두 여러분들 빅테크가 오픈 AI는 좀 작은 기업이죠.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추론 능력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능력. 김명옥님 고맙습니다. 추론 능력이지 않습니까? 추론 가능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곧 출시한다. 오픈 AI와 메타가 두 가지 인간처럼 생각하는 추론과 그다음에 프레닝 계획이 가능한 새로운 인강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나 이런 데 소개되는 이런 신기술 같은 게 정보를 입수하시게 되면 메모하셨다가 그다음에 여분의 시간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체험을 해야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두고 레이슬 경주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한 신문이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 정리했는데 오픈 AI사가 이런 맨 처음에 채치 pt를 시중에 알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브랜드 라이트캡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앞선 차세대 gpt가 대화형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고유 기능인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하는 AI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AI가 나오면 여러분들 좌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말씀드렸죠. IBM의 여러분들 오나 IBM의 경영자가 2만 개 정도의 내부 사무직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엊그제 여러분들 미국의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내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라이트캡 최고 운영 책임자는 우리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모델이 추론한 능력을 갖는 데 대해 이제 막 표면을 긁기 시작한 것 같다. 이게 아마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막 시작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또한 라이트캡 최고 운영 책임자는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발적인 소규모 작업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여전히 기능이 매우 제한직인데 점점점점 더 인간처럼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추론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오픈 ai사 최초로 생성형 대화형 이런데 ai를 출시했던 오픈 ai사 외에 또 거대한 빅테크 이 오픈 ai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고 이런데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회사고 그게 또 대항해 가지고 이런데 빅테크 가운데 굉장히 큰 기업 가운데 하는 메타 우리에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내사로 알려져 있죠. 메타가 앞으로 몇 줄 안에 지금의 생성형 ai 모델인 라마2를 넘어서 라마3를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의 ai 연구 부사장인 조엘 피노는 우리는 이런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추론과 계획인 겁니다. 인간의 이름도 지적능력과 거의 비슷한 인공지능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의 대변역을 두고 정기의 발견 정기기관의 발견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은퇴기에 계신 분들 같으면 앞으로 한 30년 40년 50년 정도를 산다고 하면 이런 기술을 개인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섹션의 이런 시사 주제를 다루지만 반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추론과 계획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법룡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부르는 인간 사고 수준의 AI를 낳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고 추론과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단순한 여러분들 대화인 챗봇이나 가상 비서가 일련의 관련 작업을 완료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묻고 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여행 스케줄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을 명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을 주면 그 법룡 인공지능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할까 추론하고 동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일정표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얀 레콘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는 이게 또 실수를 했네요. 신문사에서 요즘 이렇게 오타가 좀 나오네요. 옛날에는 이게 아주 엄격했는데 지난 9일 런던의 행사장에서 현재 AI 시스템은 실제로 생각이나 계획 없이 한 단어 뒤에 다른 단어를 생성한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질문을 다루거나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워 여전히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다.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론이 가능한 AI 모델에 대해서는 얀 레콘 메타 수석 AI 과학자는 가능한 답을 검색하고 행동의 순서를 계획하며 그 행동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신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걸 뜻한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도착한 것부터 시작해서 파리와 뉴욕 사무실에 이런 여정의 각 단계를 계획하고 예약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떠맡힐 수 있는 그런 비서 혹은 보조연구원 같은 경우를 모두 다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며칠 전에 소개했던 AI 의사라는 것이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구체적으로는 AI 진단 의사지 않습니까 MRI 촬영이나 CT 촬영의 이런 도면을 해석하는 데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지금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특정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된 개체입니다. 자율성 목표지향성 행동능력 학습능력 중앙은 학습능력이죠. 계속 그런 업무가 여러분 더해지게 되면 더 유능해지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는 챗봇 가상비서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하드웨어 에이전트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AI 코딩 AI 프로그래머 AI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 가능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